됐어 이게 뭐지? 카즈가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뉴 챌린저 크크 디펙트 너무 좋아 오늘도 시청자 몰래 배작해서 디펙트만 하루종일 해야지 크크 음 이 버섯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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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라가블린 너무 약하다. 진짜 매층 라가블린이면 체력 더 아낄듯. 이딴 게 엘리스라니. 뭐 사일런트 같은 애들이나. 여기서 월십 많이 쳐봐 좀. 밀십도 못 깎는 게. 손님. 손님. 가지가 패배하고. 손님 등장. 싸움이야.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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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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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즈 방화만 돼 있었어도 엘리트 잡으러 가야겠다 퍼즙업을 만들어주마 흠 Butler 흠 유 잠시만요 오비 강호하고 축선기 다 먹으면 끝인거 같은데 그전에 살아있어야겠지만 쉣 쉣 쉣 헤어는 내가 받아야지 멘탈 케어 디펙터에 상처받았네 영혼 스멀 Hasan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고? 모기 뭐야? 똥겜이지? 다 모았네 이제. 아무도 나를 막을 순 없음. 빨리. 빨리. 재활용. 강화해야 되는데. 다 모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엘리트 삽으로 가야겠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뭐든지 용서해주는 디펙트는 김의 팔레트에 레몬 옐로에 섞으니 약간 섞였는데 괜찮죠? 이광기 이광기 왕기 왕기에 들어간다. 뭐라고? 뭐라고? 개쓰래 이 게임 내거 헬로월드 이 게임 미소스는? 이빨 이빨 이 게임 미소스는?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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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미친 소리 미친 소리 앗 의사센세 목이 많이 허리니 매운거 먹고 매운거 먹으면 위험하니까 주의하세요 단말은 달콤하고 차가운 와인은 괜찮은거겠죠? 괜찮음 아픈건 아픈건 의사가 아니니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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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개쓰레기 같네 아아 아아 몰아버리겠네 아이고 진짜 상도선 수술하고 나면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목을 식혀야 하니까 맛있겠다 자극적인 거 피하시고 죽으세요 난 말은 불닭 치즈죽 정도는 오케이란 거겠죠? 이럴수 그거 맞는 말이에요 더 맞는 말 5 하 하 5 6 5 5 5 5 3 4 으아 일쿠일됨 눈 뭐라쓰냐 당연히 쓰죠 이야 신난다 즐겁다 너무 좋아 뒤져 뒤일져본다 이제 엘리트 안가도 되겠는데 빔 빔 빔 ㅅㅂ 건강해지고 싶으면 녹색 음식 많이 먹으란건 지글지글 파전에 참이슬 많이 먹으란거죠? 아 좀 맛있겠다 내 찬스에 들어갈 줄 알았다 복수 많이 드시면 안됩니다 이사센세의 말은 징유주를 먹으면 되겠군요 묘주 순수 순 수 사광기 썸네일 역으로 그려야지 욕장 욕장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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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엥 엥 봐서 지금 들어간다 뭐야 내가 아까가 죽었어 . . . . . . . 또 하나의 가족 신성 수백의 희생으로 끝내 한 벌인 나와가는 서상 마찬가지로 보거 레시피를 완성하다 이제 실세서 수백의 희생으로 끝내는 서상 수백의 희생으로 끝내는 서상 수백의 희생으로 끝내는 서상 그거 정말 바보같은 생각이다 정상하자 정말 게임 쓰레같다 밀려 밀집 가지지 말라고 그 집 밀려 그 그 셀튼데 그 셀특이 아 창방에서 너무 많이 참아졌네 아 창방에서 너무 많이 참아졌네 ECB 스칠드 소멸 한낮 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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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게 인튄 이건 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아님 게임. 진짜 개 역겹다. 또 나온다. 뒤 1 절아. 미라소는 별거 안했지. 광기가 열심히 했지. 사광기. 사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